해결되어서 다행이에요 도라님 그렇네 나도 헬다도 나도 헬다와 똑같았어 에? 내가 만들었던 인형도 폭주에 있으니까 헬다의 일은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더므로 이쪽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분명 괜찮을거에요 도라님이라면 마트루시카의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 왜 그러시나요? 셀비아타는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없애지 않으면 안됐어 무엇보다도 마트루시카와 똑같아 도라님 괜찮아 이제 떨쳐낼테니까 저도 힘을 잔뜩 내서 도와드리겠어요 뭐하고 있어 두사람다 빨리 마트루시카를 처부수로 가자 알겠어 금방 갈게 괜찮아 분명 할 수 있을거야 감사합니다 Kardin k tumen da bem